월드비전이 오는 21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기후위기에 따른 북한 농업실태의 이해와 남북 협력 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월드비전과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농촌진흥원이 주최하는 공동 세미나로 관련 전문가와 민간단체 등 약 30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월드비전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북한의 농업환경 변화를 파악하고 남북 농업협력의 새로운 사업 모델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월드비전 조명원 회장은 남북정부 모두 정책적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공동기후위기 대응이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협력을 재개할 모멘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